그림에 맞게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걷고 있죠 2번 What time is it? 몇 시야? 아니면 the light is on 불이 켜져 있죠 3번 문을 열어라 아니면 그는 탈 수 있다 자 답을 골라보시고 4번 그녀는 전화할 수 있다 She runs a race 아니면 경기를 뛰고 있다 전화를 하고 있죠 5번 그림 보면 안녕 하고 흔들고 있네요 The girls wave 그녀들은 인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They like rice 그들은 쌀을 좋아한다 6번 아버지가 아기랑 책을 읽고 있네요 6번 I like baths 나는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We read together 그녀는 책을 같이 읽는다 자 답을 골라보세요 5번